아 아 안 주무시고 온 거에요 안 주무시고 온 거에요 아 아침에 좀 담어요 저 오늘은 천장 작업하러 왔구요 그리고 이 다시 동필 님이 선물로 보내셨어요 저희 마팔 했거든요 이트 집업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페인트 칠하면서 묻으면 안 되니까 우선은 바지만 입고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맨날 보이시다가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에요 근데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제가 이래뵈도 낯을 굉장히 가린답니다 아이고야 133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거든요 지금 14도 정도 된다고 해서 오늘 좀 작업을 많이 할까 하다가 빨리 끝내고 강혜이랑 개구쟁이 놀러 가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곌라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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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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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발라도 이 냄새가 나요? 하고싶게 하고 싶은 뒷질면은 많아 많아도 돼요 아.. 안 나고 돼요? 물이 강한 나무기는 한데 협정에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협정 안 하야 되니까 질녀도 마감해줄 거예요 물으면 안 지워지나요? 여기 있는 건 다 안 지워져요 지워지러 만든 애들 아닙니까? 얘가 뭘 한다고요? 작은 틈들이 있으면 메꿔주고 페인트를 칠할 때 잘 붙을 수 있어요 오늘은 끝이에요? 네, 이건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 가세요 퇴근하세요 그럼 내일 저는 오면 포인트 칠만 하나요? 사포질 하고 근데 어떻게든 와볼게요 9시에 와도 되긴 해요? 저도 말이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이쪽 엄지 손가락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열려 안 열려 고기 지금 우선은 한 번 더 발랐어요. 이거 하나 깔았다고 너무 좋아요. 사장님, 페인 언제 끊나? 사장님, 저거 한 번 바르고 또 바르나요? 이거 아침에 너무 오래 가보겠습니다. 천장을 피스로 박아요? 아, 타카. 타카 저 해봐도 돼요? 바지 난리 났어. 이 옷도 봉필님이 선물해 준 거거든요. 오늘 세트로 입고 왔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다리를.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천장에 해야 돼. 가도 되나요? 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마스터 하세요. 마스터 하세요. 죄송. 여기 정확하게 여기, 그 달리. 황금머리 안된다. 저도 많이 잘 안 보여요.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대박. 천장 가네. 오셨어요? 네, 들었어요. 지금 그거 한 90만 원 정도예요. 안 만져야겠다. 그만 만져야겠다. 다 닦으시면 됐어요. 네? 더러운 느낌을 닦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 진짜 혼자 만들었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못 하죠. 할 수도 있고. 나도 못 하죠. 포인트 색깔을 두 개를 넣으면 좀 그러겠죠? 세 개까지만 사야겠다. 깔끔하게 보여요. 오늘은 가구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고요. 천장은 어차피 사장님 봉합이는 못 하잖아요. 근데 가구 같은 거는 내가 만드는 거지. 평소에도 무과하는 곳에 앉아도 돼요? 천장은 여기 앉아도 돼요? 천장은 여기 앉아도 돼요? 하나만 더 부족한 온다고? 이만큼 이렇게. Secretary 떼서 아 그래도 되고 천장은 도전해주고 그 다음에 천장은 풀뿌어지네 정장은 손 닫으면 손 잘리나요? 천장은 손 닫으면 손 잘리나요? 네. 물이 가운데로 진짜 내가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이거 소풍 아닌 거 같은데? 차가 소풍이 아닐까? 진짜요? 좀 내려온 거 같아 아, 왜 안 오겠네 그니까 그쵸 구멍 다시 뚫어 잘 줄까요? 아! 맞는 거 같아 330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된가 339 자, 받을까요? 맞겠죠? 적으면 2점 2점 75에서 7.7을 빼면 돼요? 계산이 있어요 67.3 그냥 67하죠? 이 7.7은 어디서 나온 7.7이에요? 사장님 생각이 지금 뭔데요?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따로 덮어줘야 될까요? 오케이 660 빼기 18 와 그 시계 계산도 해주구나 네 물론 도착 많이 전했죠 이게 철물이 반반해요 사장님? 철물이 나갈 수 있을까 싶어 반반해 그만큼 나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의자 이런 거 넣으려고 했거든요 무슨 의자? 캠핑 의자요 수납할 때 캠핑 의자 저랑 컴퓨터로 갑시다 오우 여기 뚜껑 어딨어? 여기요 2층 가요? 네 2층 가요 우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우와 적어도 와 아 막 설계도 그린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약간 변태 같아 이게 그때 사장님한테 받은 조명이거든요 박스 찢어질 것 같아 일단 각목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해 아 레일도 비싸구나 뭐가 너냐 레일만? 레일도 너로 비싸요 우와 여러분 제 닉네임 김강이에요 위로 설계는 아직 안 해도 되겠다 멸을 수 있게 해야겠죠 라카로 다리 하나 딸랑딸랑 얼마가 뜨지? 뜨는 거를 안 가야죠 따뜻해요? 어 제가 그걸 못 볼 것 같아요 여기 그걸 저도 못 볼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그래 뭐가 가졌어요? 여기 옆에 아예 안 보이게 1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흥분간이 눈에 안 보이면 더 이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럼 새로 입고 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1층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2개 보여줄게요 여기가 갈 거 없는 거 같아 다른 척해야죠 그게 유튜브라구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 이거 구독자에돈 해도 되겠다 어떡해요 댓글 써가지고 또 반찬되시는 분들 보내드리는 거지 괜찮죠? 괜찮은데요? 제가 사가지고 애도 발라볼래요? 이거 혹시 다 만들까? 이미 알아서 할 생각인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만들고 있는데? 난 안 변호해 아니! 그걸 다 만들면 어떡해요 더 뚫을 거예요? 선밀이는 더 뚫는다고 하시면 돼요 선밀이가 어느 정도는 몰라요 아.. 재밌는 거 같아 후라이! 은색을 눌러 이거요? 네 주세요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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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ais 집 안 이렇게 말해서 would you like a whe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셨어요? 저 구독하셨어요? 안 했구만. 충격. 아 유튜브를 아예 안 봐요? 네. 거짓말. 뭐 봤어요? 친구 누구였죠? 로봇이요? 구독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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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借